자막 제공 및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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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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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맛있대 이거는 마트에서 사온 주물럭입니다 근데 진짜 국물 하나에서 반반 나눠도 될 것 같아 그니까 안 모자라 충분해 아 이 색깔이 이쁘단 말이지 근데 원래 클래식이 제일 예쁜 거잖아 이거 아이보리잖아 난 그것도 아예 흰색인 거나 했으면 좋겠어 아 근데 생인식은 감당 부품 저는 사이트 아 뭐야 와 너무 예쁘다 이쁜데 야 아니 진짜 이쁜데? 아 나도 그 색깔 사고 싶어 신나 가만히 있어도 살까? 저는 제정신이 아닙니다 앞머리를 내리고 싶은디 앞머리를 좀 잘라야 쓰겄는디 골무 같지 않냐 이렇게 쓰니까 약간 아까처럼 앞머리 빼는 게 더 이뻐 근데 지금 이미 오늘의 앞머리는 끝이 나가지고 원래 앞머리랑 그런 거죠 파란색 모자를 봤습니다 파란색 모자를 봤습니다 아 앞머리 아 사이즈 맞춰서 살 걸 그랬나? 이게 아니다 괜찮지? 여기가 귀가 자꾸 벌리적거려 하나가 큰 거 봤더니 하나가 큰 거 봤더니 하나가 큰 거 봤더니 근데 수수머리 없었어 니가 상관 없다고 그래가지고 나는 그냥 후련이 했지 거기 길 없어서 더 못 들어가는 거 아니야? 걔네 길 있는 데만 다니잖아 그러겠지 돌아가 아니 매표소부터 해야지 매표소? 아니 매표소 기본으로 있구나 놀이기구 지어 돈 무제한이다 왜 무제한이야? 이거 다른 모드야 아니 야 그거 롤러코스터를 그렇게 바로 입구에다 지으면 어떻게 롤러코스터는 제일 안쪽에다가 지어야지 그래야지 사람들이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야 롤러코스터잖아 그래야지 저기 멀리다가 지어놔야지 사람들이 롤러코스터를 타러 이렇게 한 바퀴 오면서 다른 것도 타고 그러는 거지 좀 시끄럽네요 근데 뭔 수충이세요? 나도 시끄러우시네 롤러코스터만 지을 거야? 내가 아까 사람들이 롤러코스터를 좋아한다고 하긴 했는데 그래 롤러코스터 타러 온다고 사람들이 니가 아니 이 정도면 그냥 롤러코스터 테마파크 아니야? 야 입구랑 연결해서 무조건 들어오면 밤문 타고 들어와야 하게 하면 안되냐? 무조건 나 뭐 들어가서? 어 나 진짜 또라이야 근데 아니 왜? 너 진짜 정신물이 없어 너 야 모든 놀이기구를 아니 야 모든 놀이기구를 일렬로 쭉 나가지고 무조건 입구부터 출구까지 지나가려면 한 번씩 다 타게만 내면 안돼 너 왜 그래 진짜로? 푸카고 라떼 나 디카페인 시켰어 야 먹어봐 맛있어 우와 이거 우리 집 앞에 있었으면 좋겠다 너 나랑 집 바꿀래? 대박 개맛있어 이거는 싱가포르 방식으로 만든 홈메이드 카야쨈 사실 이게 궁금해가지고 시켰어 와 여기 뭐냐? 맛있지? 음 아 석유에 진짜 그런 맛을 먹어 맛있겠다 맛있겠다 음 사회성 없어 그런가 음 음 석유 펑미스 냄새나 펑미스 냄새나 펑미스 냄새나 근데 그 파인애플 필링 없는 아니지 파인애플 필링이랑 다 버무리된 펑미스 냄새나 다행히 2015 하나하나는 모든 날은 안고 그냥 이런데 바다를 보고 강도하지 못하는 거 같아 나 너무 배불러 이건 큐즈서울 이것도 큐즈서울 지오다노 아 진짜 푼 입는 브랜드만 입는다 일로 갈 거야? 응 너 왜 그렇게 살살 걸어? 안 흔들려야 좋은 거잖아 나 손 떨린 방지 해놔서 안 흔들려 별로 아 그래? 내가 막 걸어도? 응 이제 이 신발의 단점은 지퍼가 없다 그치 신고 벗을 때 힘들지 이거 아니 저번에 서적장 갔을 때도 나 워커 신고 갔는데 어쩌다 보니까 신발 벗는 중국집에 들어간 거야 잠깐만 먼저 앉아봐 맞아 맞아 잠깐만 먼저 나가고 있어 맞아 맞아 너도 하얀색 사라 안 되겠다 이건 너 하얀색 사고 나 까만색 사자 너 까만색 살 거면은 미리 주문해 놔야 되잖아 수요일에 간다고 내일 전화하던가 깜짝이야 저 다리인 줄 몰랐어 우와 뒤로 안 담긴다 와 진짜 저거 그래픽 같아 눈 머리 비 오는 날 운전했으니까 이제 눈 오는 날이 남았는데 너? 어 기대된다 그니까 꽤 멀어 저번에 갈 때도 샘이 이렇게 먼데 판다고 이러면서 민지 운전하는 민지를 보면 소감이 어떻죠? 저 여기 엄청 세게 네 운전지 봐 보이세요? 벨트 클로즈 운전지 나 저런 식으로 벨트 짱타게 하는 사람 처음 봤다 친구 차례 손을 공손하게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내리고 여기 위에 잡아줘야 되는 거 그 손으로 너도 며어 따라오 나? 어 손이야 이게 스프레콜 피넛버터 물지 마요 이거 뭐야? 나 그냥 안 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드세요 나는 거 뭐해요? 다 드세요 당연히 하러 맛있대 근데 뭐야? 응 방금 먹었잖아 근데 맛있어 진짜 맛있다 이거 진짜 여기는 오자마자 메뉴 안 나오고 스폰 먼저 사야겠네요 이거를 띄운 다음에 너무 맛있어 물어봐 맞네 이것도 먹어볼까? 응 먹어봐 먹어봐 이건 그냥 초코야? 아니 아니 아예 스프레소가 없던 거 같은데 아 그래? 응 먹어봐 맛있어? 이게 가지라자녀 이거 누구도 약간 크루삼 같은데 리더스로일까? 이게 그래 그래 이거 맞아? 어 어 다 가져가 아니 어차피 너 거리버니까 너 그만큼 가득하고 먹어 그래 그래 자르지 마 양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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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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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아먹고 입 한번 대아보겠습니다 10분 이후 잘 안되네 야 형 컨셉 그래 국자 분 달성했잖아 스쿱 너무 맛있었고 밥도 너무 맛있었고 최고입니다 아.. 자 이제 끝? 와 하늘 진짜 파 이거 백팩이야? 아니 카메라다니까 야 이거 강아지 가방 아니냐 이거? 야 이거 강아지 가방인데? 아니라고 아 씨 사실 까미 키울 때 여기다가 배변덩스 넣어가지고 여기가 막 맞잖아 이거 잔머리 쓰는 거 빼고 네 조심하게 가세요 잘 가 잘해 봐 택배 사실 이거 캐논 포토프린터 파가지고 왔습니다 이거 어디 가려고 너가 뜯어야 해? 여기 있어 가지마 딱 그 저거 뭐냐 정품인증 이벤트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걸로 샀어요 배송이 엄청 빨라요 그저께 샀는데 아니 나 어제 새벽에 주문했는데 오늘 도착했어요 일단 이렇게 전품인 거 같고 이게 뭘까 아 이게 이렇게 끼우는 그건가 보다 노트북 전원 같은 굉장한 전원 어댑터 핑크가 있으니까 그냥 핑크를 찾아 해가지고 샀는데 예쁘네요 아 이게 외장 배터리를 여기 이렇게 낄 수 있다 그랬어요 들고 다닐 수 있다고 했는데 그 뭐지? 그리고 제가 산 거는 11번가에 샀는데 기본 구성에 이거 용지가 포함이 돼 있었어요 아 이거 잉크라 그랬어 잉크가 아이고 두 개 들어있고 아 이렇게 따로따로 묶어있구나 어쨌든 이렇게 받았습니다 이거를 써봐야지 이제 겁먹었어 이상한 소리나서 이상한 소리나서 곧 걸음 그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